이제 먹어 사례 판타스틱 코리안 포크핏 러블리 이건 족발 러블리 족발 스파이시 누들 같이 오 예스 판타스틱 하하하하 마이 스멀 도터 러브 누들 그리고 족발 먹어 봐 우리 설이 잘 먹어요 족발 같이 먹어야지 빨리 아 착해요 예스 판타스틱 프라이드 김치 매콤한 그리고 러블리 김치 정말 판타스틱 잘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? 예스 정말 간단해요 하나 후에 러블리 그리고 아 왜 이게 왜 이렇게 커 나 썰놨는데 응? 겁나게 크네 아 아 아 아 아 예 좀 더 더 더 그리고 같이 러브 러브 해봐 러브 오케이 오 으음 들어가지도 않아 이 단tern 입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아 타고 나와 쫓말고 이거 먹고 젓가락으로 먹어 아 엄마 이 돼지 스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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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지볼 떡볶이를 먹어, 떡볶이를 먹어, 그래, 그래. 언니한테 간다? 싫어, 싫어! 러블리. 여러분, 눈을 열어주세요. 네, 하나, 둘, 셋. 앉아서 예쁘게 앉아. 판타스틱. 러블리. 러블리. 고기. 여기다 찍어. 안 먹으면 안 돼? 판타스틱. 지금 다들 못 먹어? 러블리.